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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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지는 못하리라. 좋다.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 속에 우리 강선비 노래를 들으니 술맛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려. 아이고, 김공은 그런 말 하지 마시게. 한잔하시게.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고소리 술이라는 것이요. 더 유명한 제주의 전통술. 그렇소, 그렇소, 그렇소. 이게 요즘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하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찾는다는 전통술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대통령님도 이거를 추적돼 썼다고 하는 술 아니요? 그러면 그 술 만드는 곳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는 건 어떻소? 아, 그렇죠. 우리 직접 가서 보도록 합시다. 좋소이다. 좋소. 청탄 이수광 이수광 아이고 아이고 네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하셨습니까?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인증받은 회사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역사가 저는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았나 했습니까?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떤거 처음에? 처음에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이게 수리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만둘 거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만두면 전통주가 사라져 버릴까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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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졌습니다 엄청 속았네 경희는 이거 저번에 저 대통령도 이거 주문해 갔대 누구의 맛이?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맛이 아이고 대통령 인도 이수 진짜로 저 어떻게 봐 제주도가 인정하고 대통령이 인정하고 고르치게 고르치게 경희도 나도 가면 토다상 봐야죠 왜 이게 치러는 인정을 받지 아니 저 사람은 필요하지 무슨 걔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곱집 개발위원장하고는 급이 틀리잖아요 이 사람 말 근데 촌에 가면 시골에 가면 경희도 개발위원장급 발이 최고라 아우 딱 듣고 나가세요 예 인증은 헙석이에요 번증은 어려워 그릅석 안 보여 그릅석 알았습니다 50% 이게 바로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오메기수대 무슨 통과 그런 말 거짓말 나가 바사댐이게 가만히 있어봐 아쟁이가 있을 수도 있어 아쟁이 걸러면 그러기 전에 나가 부캐는 게 이 드루왕은 이 여름이 더 행적이야 아니 뭐 막 걸른다 뭐 한다며 참기름이 있고 아쟁이를 좋게 야 이거 아쟁이가 하나도 안 보였죠 이거 냉침전하고 마이크로필터를 거쳤다니까 있을 수가 어수다긴 1,000분의 2 이걸 완벽하게 있을 수가 있을게 난 아쟁이 골라시면 반품 나 떼는 거 전까지는 이게 부쩍이 많으면 딱 건물기 예쁘게 오메기수대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뭘 초자 내지는 아맹 눈을 뺄서 봐도 초질끼와 소다 괴맨이 상산 과정도 그렇고 여기 딱 볼 거 못 살펴봐 위생관리 철저 팔이 혼말이어서 딱 진짜 스텐레스로 쫙 아침에 오면 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청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때문에 인증을 받았고 그 인증을 또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제 11월 2일 날인가 왜 다시 또 인증해 오고 사후 검증하래 오케 검증하래 네 아 이거 한 번 받으면 끝나보는 게 아니구나 아니요 아니요 계속 계속 밥하고 누룩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돌돌은 거 다 아무것도 안 넣고 네 이게 제가 한 3년 걸쳐서 만들어냈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 시중에 파는 누룩은 그 당도 너무 없고 맛이 없어서 너무 많이 놔야 돼 밥에 그러면 젊은 애들은 누룩치가 나서 싫어해요 그러면 이것만 같으면 이제 그 싱다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물을 놔 물을 놔 다박하게 놨잖아요 다박하게 놔 잘 느꼈어 야이를 아 야이를? 야이를 막 멍지가 응 고마요 네 아빠는 험속해 험속해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놓을 거라 내가 이걸 다 갈아서 다 저거느냐 그렇죠 그렇죠 누룩 맞으니까 얘가 바로 대면서 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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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다만이 문작 하면 되는 말이로구나 네 예 시작 일단 완성이 되잖아요 예 아까 신다리도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일단 신다리 먼저 자 우리 먹어봐도 되는가 예예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이야 이거 이거는 유산균이 2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산균 요구르트 이런 것보다 훨씬 훨씬 좋아요 장애국 먹으면 정말 좋아요 문제를 그러면 사장님이 내에서 맞추는 사람은 이 유채꽃을 먹고 못 맞춘 사람은 레몬을 먹으려면 레몬을 먹으려면 정신을 바짝 초리고 초리라 좋고 자 시작합니다 고소리가 제주 방언인데 제주 방언인데 제주 방언 이게 뜻이 뭘까요? 변사 변사 정답 고씨가 소리내는 걸 고소리라 한다 딱 아 참 저 술을 증류시키는 저 옛날 항아리 두 개용 붙진 거 조록 달리고 저거의 이름이 고소리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숨이라도 쉬면 아 잠깐만 술 냄새가 술 냄새가 술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유자나 레몬 향이 애를 싹 잡아서 일단 각대 1은 내가 마셨으니 안주로 레몬은 우리 창부 어른이 드시도록 하시지요 10년 넘게 한 길을 걸음 우리의 전통술을 고집하고 만들어 온 우리 사장님이 그 정신과 노력을 우리가 극찬을 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꿈은 제주 전 도민이 저희 술을 전부 다 알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전통술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창문에 수길도 잘